한--------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선이라고 해야 되나? 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니, 왜 우리 가족 여행을 방해하고 그래? 나 다 알아. 가족 아닌 거. 우성이 팔려 그러잖아. 너 좀 더 찾아보면 더 좋은 조건에 상대가 있을 텐데. 응? 응. 뭐야? 응. 눈썹이 왜 이래?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폐한 거니까. 저, 다른 나라든지. 야! 우성아. 우리랑 이제 행복해지자꾸나. 응? 응? 유 kiến하자꾸나. 잠깐만. 뾰룹라고 생각했던거지. 오케이. 아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